자 킹나바의 버디 찬스입니다. 유일하게 뭔가 버디 찬스를 맡고 있는 우리 킹나바 선수. 자 갑니다. 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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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나이스! 오! 백버디! 감사합니다. 아니다. 와 이렇게 해먹을 수가 있어요. 네? 버디. 진짜 해먹네요. 다행이에요. 다행히. 와 튀었어. 그린이 터서. 앞에서 튀었어. 딱 치자마자 튀었어. 나이스 파트. 나이스 파트. 나이스 파트. 나이스 파트. 아이고. 지르신 거죠? 질러야죠. 질러야죠.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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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버디. 감사합니다. 끊어 가셔도 되는 어린데. 넘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넘기는게 좋다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생겼길래 넘기는게 좋다고요. 200 미만 해저드가 있네요. 아. 거기 해저드가 있어가지고. 200 미만이니깐요. 170? 160? 넘기는거는 200을 캐리로 넘겨야 되구요. 근데 저는 오늘 컨디션상. 저는 그냥 아이언으로 내가 파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 찍어보니까. 한 260도 되더라고요. 맞아 그럴거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어차피 전 저기까지 안가니까. 자 갑니다. 에이 굿샷. 우측에. 회웨이 쪽. 완전 잘 넘어갔습니다. 회원님. 킹 라바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라바님 화이팅. 라바님 화이팅. 라바님 화이팅. 조성호와 기도합니다. 화이팅. 왼쪽. 우아. 왼쪽. 마이. 뭐 나무도 소리가 있어요. 왼쪽. 저는. 저는 레이아업으로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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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넘었어요. 힘내. 같은 쪽이니까 같이 찾자. 힘내, 빅 보이. 뭘 해야 되냐? 왜? 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으려고 해. 저 앞쪽 그린 뒤편으로. 아, 지금 음악 깔리고 있구나. 음악 깔렸고요. 지금 뭐 말을 못 걸겠어요. 145, 150까지 보세요. 145, 150, 백핀. 오, 괜찮다. 좋다, 핀빨. 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완전 잘 붙었어요. 어휴. 겁나라. 여기가 해설틴티인가요? 네. 네, 그러네요. 여기 해설틴티요. 화이팅! 이거 파할 수 있어요? 네, 파할 수 있어요. 화이팅! 괜찮아요. 나이스. 괜찮아요. 핀빨. 나이스. 핀떡 떨어지는 것까지 보였는데. 자, 우리 리포이 선수는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군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짧았어요? 많이 짧았어요. 괜찮아요. 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괜찮아요. 힘내고 있네요. 말도 안 돼요. 저렇게 빨리 뛸 수가 없는데 진짜 여러분 저거 보세요. 말도 안 돼요. 벌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기까지 뛰었어요. 진짜 잘 치셨네. 진짜 잘 치셨네요. 바로 그거였었네요. 아, 그거였었네요. 자 나 뺐. 나 뺐. 나 뺐. 원래 좀 더 붙이고 싶으셨는데, 그죠? 뭔가 짧아 보이는 거예요. 네, 조금 짧은데 붙이고 싶었는데 자, 그린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린의 모양을 지금 확인했고 자, 꾹 굴러갑니다. 나이스. 자, 꾹 굴러갑니다. 주장. 좋겠다. 좋다 좋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피! 됐다 큰일났다 뭔가 안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야간은 아름답지 안왔다 몰라요 아 짧았어요 야 이거 진짜 어디가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킥나봐봐 버디 아깝다 아 아깝이예요 아 나이스 파 파 파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제발 제발 공보다 더 먼저 오시는데 나이스 미리 와서 어드레스를 잡고 계셨어 심장이 심장이 그러니까 와 이거 괜찮죠? 네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좋습니다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200m만 치면 아이피도 다 넘어가요 좋습니다 와 끝내줘요 네 굿샷 아이피 중앙 끝내줍니다 아 이게 한번에 딱하고 안 걸리네요 하프루님 공 하프루님 공 저기가 있네요 하프루님 공 진짜 잘 갔어요 네 아우 어 어 저기 보이네요 자 빅보이 카메라 좀 잡아줘 지금 정신을 다 못 처리는 거고 자기를 지금 훔치해 있어 우와! 쿠션! 약간 벙커인데 나쁘지 않아요 안 맞아 안 맞아 핀이 안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방금 안 들어갔고요 잘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해설이 좀 필요한 거라 자 한번 갑니다 저도 아 핀이 날아가네 세입 세입 피 날라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트래킹 하고 싶었는데 피 날라가네요 와 진짜 얼굴 화면이 아니네요 우와 스크린이 범설의 짤살 190까지 볼게요 여기 팝파이브인가요? 아니요 팝파이브인가요? 짤살당했고 앤디캠일반 앞인까지 190 193대 앞인이니까 오른쪽에 그린 앞쪽 펑크만 조심하시면 될 거 같아요 펑크만 조심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 잘 들어갔어 네 나이스 자 우리 하푸루님 들어갑니다 아 하푸루님이 아니군요 꼭 하푸루님이 칠 것처럼 살짝 왔다 지나갔어 grip 야간 모두 각 피날 지나가듯이 가자 피날 지나가듯이 가자 피날 지나가듯이 가자 피날 지나가듯이 가자 나이스 여기서 서야돼 딱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하프로님 갑니다 하프로님 샷 어 짧았다 짧았소 밤이 때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이쯤에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안구건조증이 있어가지고요 킹나바가 선글라스입니다 또 짧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갔는데 나도 되게 잘 맞았어요 생각보다 이게 다들 지금 짧게 들어가네요 아 연습생이 한거야 깜짝이야 사람 뛰게 만들려고 했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스윙한 줄 알고 밤에는 힘든 일이야 근데 진짜 이게 공기 때문에 잘 안나가는 것 같아요 왜 세개야 하나 둘 왜 세개죠 뒤에 있나 넘어갔나 와 봉알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야 대박 앞에 게 제꺼에요 왜 자꾸 따라다녀요 저 좋아한다고 좋아한대요 둘이 좋아한대요 이거 마크해야되잖아요 한사랑껄 빼고 그냥 치우는 왜 날 피하는거에요 어떻게 딱 달라볼게 있지 끝까지 쫓아다닐거야 야 이거 너무 너무 아피네 갖다 놓으신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너무 핀이 너무 아피네이네요 글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글번에 네 원래 이러면 서야되는데 자 앞으로님 앞으로님 아피네 와 나이스 아 아깝다 이러면 내가 먹어 그치 천업화도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벌써 다 쓰면 돼 자 우리 킥나바 깝니다 아 나를 봐 왜 그래 앞으로 왜 이거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빨리 라이브 오세요 라이브 오세요 제가 할게요 이제 아까 제가 탑빙을 쳐가지고요 요번에 안치겠습니다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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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또 다 뺏겼어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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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요건 오케이요 네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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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킥보고 하나도 안좋아 왜 안좋아? 기분이 진짜 이만큼도 안좋아 나이스파 감사합니다 핸디캡 1번홀인데 그럼요 핸디캡 1번홀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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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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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지금 하아 흐흐흐흐흐 하아 이 와중에 캣은 되게 잘생겼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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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루치를 왜 타핀는지 두번을 치죠? 알면서도 안되는건 왜그래요? 아니 그게 이게 빛이 모자르니까 거리감 높낮이가 이렇게 빛이 모자르니까 대출을 좀 더 받으세요 하하하 하하하 자 이제 저희가 앞팀을 따라잡아서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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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빠질수가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치시는걸로 하하하 이런пар이 Phoenix 아파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지금 아니 그냥 감동이 지금 뭐 혼자 셀카자던 Cause 하얗게 질렸다고요? 하얗게 질렸다구요? 얼굴이 하얗게 뜬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잘나오네 하하하 하하 하흠 하얗불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내가 개인기 하나? 네 코 전화 훌륭하네 나도 돼요 된다고요 진짜로? 아니 누르지 말고요 근데 하필 꼭 그 손가락으로 눌렀어야 돼요? 어? 여기 있네 아 맞네 여러분 잘 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골프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군요 역시 그리고 골프는 멘탈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하.. 경치는 좋은데 저 맞나요? 네 저도 엄청 추워요 어우 익힌다 정말 안쓰러워요 자켓 좀 주고 싶어요 왜 왜 겨울밤에 이러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아 킥나바님이 잘 쳐서 응원에 댓글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난 쳐보니까 내 코가 석재라 킥나바가 안 보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금 145인데 네 공기가 좀 무겁고 앞바람도 좀 있어서 8번에 8번이요? 네 케드님 저 7번 주세요 하프로님 8번이면 전 7번입니다 뒷바람이 부나요? 어? 뒷바람이 부네 어? 어? 네 그린 중앙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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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갔어요 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치세요 먼저 치겠습니다 자 멘탈과의 싸움이에요 네 멘탈과의 싸움입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하하하 열심히 열심히 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갔다 우와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 네 핀발로 완전 잘 간거 같은데요? 네 좀 짧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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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좌핀이니까 지금 이렇게 흘르는 핀이니까 좀 왼쪽 공략이 좋겠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멘탈과의 싸움이에요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겨내셔야합니다 이겨내셔야합니다 이야 우와 오 이것도 좋다 정사타고 내려와야돼 핀 살짝 우측온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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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치잖아요 우리는 진짜 대회를 앞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 골프는 멘탈과의 싸움이에요 한 번의 미스는 곧 천국에 데리고 있다 아하하하 명언이 없네 오늘 가서 일기에다 적어야 되겠다 일기 쓴다고요? 두 번의, 세 번의 미스는 기자의 경이다 네 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있잖아. 언제?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 이제 그만하겠다 했을 때 그 느낌이 지금 혹시 이 느낌이에요? 어?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어? 뭐야? 핀이? 야 진짜 핀이?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누가 140 이게 우리 전부 농락 당했어요. 아니 진짜 보는 것보다 찍히는 것보다 진짜 한 번 더 가야 되나봐요. 자 장난 아니네? 버디 트라이 아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더 더 더 좀만 더 더 더 더 더 더 아 가슴이 아프다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형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짧은 것을 봤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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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이스 터치 오케이. 나이스 파업. 아니야 아니야. 저 저 이거 좀 카메라 안ensation 작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안 돼. 좀만 더! 더 더 더! 야 이렇게 세게 때렸는데 아 세게 때려도 잘 안가네요 나름 세게 쳤는데 킹나바 가게에서는 약간 왼쪽이죠 여러분 세상 진지해요 지금 어 왜 어 깜짝이야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커브는 안 돌아요 지금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쳤기 때문에 유일하게 길었어요 자 바로 바꿉니다 이거 자 화이팅 화이팅 천 개 댓글 잠깐만 잠깐만 자 천개 댓글 잠깐만 자 저 킥나봐 천개 댓글 실장님 살려주셔야 돼요 캔디님 똑바로죠? 네 맞죠? 이쪽 안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왼쪽은 800개구요 오른쪽은 1200개 4명 합쳐서 도합 4,000개 댓글 파티 야아 여기 생수병 없어요? 물 뿌려야 되는데 댓글이 4,000개에서 3,000개로 줄었어요 여기 라이트가 안들어와서 공이 안되고 자 그러면 우리 내기좀 합시다 마지막 홀 밤내기 좋아요? 어때요? 마지막 홀 밤내기 마지막 홀 밤내기 진사람 2명이 사기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림자 어? 지금 어 소리났어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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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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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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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죠? 아니요 벙커 넘어서 딱 저기 갈대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는지 알겠다 이거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네 공이 안 보여요 지금 라이트가 안 들어와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이 티박스에 라이트가 안 들어와 있어요 티박스에 라이트가 약해서 네 묘하게 저 티박스에 서면 그러네요 네 페이스가 안 보여요 선글라스 켜서 그래요 우와 우와 굿샷 네 굿샷 완전 잘 맞습니다 아 심장님이 살려주시네 난 밥값을 안 낼 것 같아 난 밥값을 안 낼 것 같아요 난 밥값을 안 낼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현재 형편없는 플레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좀 좋으면 하는 마음으로 치는 거라 야간 라운드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걸로 치는 거잖아요 네 저희 드라이버 치고 퍼터하고 드라이버 치고 퍼터하고 버디하고 퍼터하고 야 이런 것만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빅보이볼이 저기 안에 숲에 있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저 숲을 빙빙 돌고 있는 우리 빅보이 꼭 찾아야 되죠 자 이게 제 거죠? 네 잠깐만요 우리 하브로님 공은 어디 있어요? 펑커 있어요 아 펑커 네 네 맥시만 170까지 치셔도 돼요 네 이 화단은 구제되거나 그런 거 없죠? 자 저는 캐리로 220을 넘겨야 되는 거라 저는 레이업을 하겠습니다 샷 나이스 세컨 우드로 갈려구요? 네 우와 저는 쏠려구요 와 네 하프로님 지금 여러분 지금 하프로님이 저기까지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사실 살짝 우려가 되는 게 턱이 너무 높아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짝 닿았어요 덜렀어요 어어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높았어요 턱이 네 네 뭐 결과는 잘 됐어요 쫓아 봤는데 밀리네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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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빅보이랑 킥나바는 그럼 레이업 하겠습니다 예 레이업을 들어갔습니다 하 하 자 에이 굿샷 나이스 아 네 좋아요 표정 에이 아이피 앞에 아이피 앞에 아이피 앞에 하 자 우리 킥나바 선수 갑니다 어 유틸이네요 나이스 약간 좌측 아 웃었어요 웃었어요 어 엣지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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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둘러내려봤어요? 네 엣지마크 왼쪽으로 뛰었거든요 아 어 엄청 밝은 표정이겠죠 엣지마크 왼쪽으로 많이 튀었나요? 아니야 하하하하 아 아 아주 그냥 없어 하프루니 네 죽다 살아났어요 네 우드를 쳤는데 턱에 걸려서 네 뜻하지 않게 살았네요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스쿠아 생각만큼은 잘 안나왔죠 아 근데 뭐 야간라운드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정도면 네 만족은 해요 아 그래요? 날씨가 추운 것도 변수고 모든게 다 변수네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거리가 너무 안나가는데요 네 거리도 안나가고 뭐 강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자 여기 지금 다 쳤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하프루님 세명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지금 50 이도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한 83 84 중핀 기준 83 이구요 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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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짧네 그렇죠 이거 지금 백핀거잖아요 네 백핀 난 진짜 잘 들어갔는데 이거 혹시 다른거 있어요? 네 하프루님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와 와 들어갔어야 되네 와 역시 하하 아하 역시 하하 오 빅보이 자 빅보이 빅보이 여기 저 하푸르 님볼 진짜 생각보다 다 짧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붙은 줄 알았는데 전 진짜 세게 들어갔거든요 아께 위치샷이 잠깐만 이정도면 이정도면 라바니꺼 빠졌어 왜냐면 여기 맞고 왼쪽이 왼쪽으로 갔었어요? 네 자 우리 아쉽게 킹나바 선수가 잘 쳤는데 바운스 맞고 들어갔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언덕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위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상황이 짧죠? 아 어렵네요 높게 뛰었어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야 좋다 좋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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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더 쭉 흘러서 엣지까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나이스 어프로시 땡큐 어우 좋다 아 이렇게 세게 쳐야돼? 네 여기가 지금 엄청 높아요 잘했다 우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소리 듣고 깜놀하셨어 어 너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치는거 보고 감사합니다 아 요거는 너무 가까워요 우와 세게 쳐야되는데 네 아예 와 나이스 와 조금 넘어갔다 오케이 어우 잘했다 흐믹 아 поз하리 구두차스 오르막 응 오우 망üre 내가 없던 모르고 많았다 하하 하하하하 아 둘다요 그 하하 신 랭라바의 인생펫? 짧죠? 안타깝습니다. 나이스. 제가 이거 그냥 엔딩펫 할게요. 저 파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림 왜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 했어요. 우리 판대요? 네. 개대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대님 잘생겼어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야간라운드. 네, 쉽지가 않네요. 지금 와서 핫팩을 꺼내는 건 뭔가요? 아까 주머니에 있었어요. 아, 자기 혼자 팩을 놓고 다녔어요? 되게 따뜻해졌어요. 되게 압사하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막 숙화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뭐 한번 야간라운드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조금 어려운 게 있던데요? 하프루님은 어떠셨어요? 야간라운드 해보니까? 거리가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고요. 공간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 보기도 쉽지 않겠죠? 네, 라이가 빛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빛 때문에 이쪽이 밝으면 높아 보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생각은... 그래도 뭐 킥나바... 빅본... 킥나바... 킥나바의 그 복귀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한 느낌인데요. 뭐 잘한 것 같아요. 잘 쳤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훌륭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햇빛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한번 정말 잘 나갈게요. 그러니까요. 더 재밌고, 더 재밌고. 겨울인데. 축하 크루가 되겠습니다. 하규현 선수님께서 오늘 참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